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새얼굴 이길승입니다. 격주로 목요일에 뵙게 됐는데요.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월 11일 오늘의 본문은 여우수화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와 그제 묵상한 6장이 승리의 이야기라면 오늘과 내일 묵상하게 될 7장은 패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승리의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7장은 먼저 여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몰래 감추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진노하셨다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이후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어두운 전주를 깔아줍니다. 여리고 승리 직후 여우수화는 다음 도장깨기를 해야 될 아이성으로 정탄병을 보내게 되는데요. 정탄병들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가 전력을 다 쓰지 않아도 이길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하게 돼요.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이없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 7장 5절에 우리 와플을 보면요.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죠. 그런데 보다 원어지격에 가까운 개정역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처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는 이 말은 두려움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사실 여기가 처음 자리가 아닙니다. 5장 1절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여기 마음이 녹았고가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실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기사를 들은 이 가난한 족속들의 마음 상태였었거든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일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여호와와 지도자들이 이 패배 앞에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지적을 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을 취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시작 지점에서 누가 범인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가가 범인에 대한 스포일링을 시작부터 이미 해버렸어요. 사실 글쓰기 플롯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 방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해 보이는 범인이 누구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상황을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냥 미리 공유를 해버렸습니다. 미련해 보일 만큼 이렇게 미리 범인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거는 이 사건이 범인을 찾아내는 탐정 소설처럼 일으키기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게 올바른 생각으로 보입니다. 범인을 미리 말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빠져버리게 되는 호기심으로부터 범인이 누군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범인을 특정해서 비난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그 중요한 이야기는 뭘까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범인을 찾아내실 계획을 이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집화를 다 모아라. 그 다음에 거기서 집안을 선택하시고 집안을 다 모아라. 그러면 또 집안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범인을 좁혀가면서 범인을 색출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단계에 걸친 이런 잔인해 보이는 그런 과정도 사실은 좀 묵상거리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간 한 사람을 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 점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걸로 보여요. 이 부분도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아간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탐심은 너무나 제어하기 힘든 그런 본능이에요. 반지의 제왕에서의 절대 반지처럼 버리려고 손에 쥐더라도 쥐는 순간 제어하기 어려울 만큼 끓어오르는 그 탐심을 어찌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극의 원인이 된 이런 인간의 탐심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탐심이라는 본능을 제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 앞에 결국 다시 서게 됩니다. 면벽수행을 하면 되는 걸까요? 금식을 하면 좋아질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이성의 실패라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인간의 본능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얘기는 수련의 문제가 되고 자기 개발 계열의 교훈적인 얘기가 되고 말 겁니다.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거역하는가에 있어요. 자기 본능을 작게 들으려는 노력보다 하나님 명령을 크게 들으려는 노력 크게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본능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조 집회를 감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다양하고 교묘하게 만들어진 위조 집회를 모두 모아서 깊이 연구를 하실 것 같지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진짜 집회를 계속 바라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보는 그런 하루가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묵상하기 좋은 지점들을 찾아봤습니다. 천천히 읽고 생각하시다 보면 저도 발견하지 못한 더 귀한 묵상거리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서로에게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깊고 넓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